안녕하세요. 36살 이윤석입니다. 저는 서울에 살고 한국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. 우리는 결혼을 할 거고 오늘은 사진을 찍었습니다. 가득 찬 이곳에서 손 내민 것 It was you Ooh, 그렁그렁 매달린 눈물을 닦아준 건 It was you Ooh, could you be my darling 이젠 내가 널 안아줄게 You are not alone, I'll be here Your side, don't be scared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해준 너에게 I just wanna thank you, I appreciate 부끄러워 전하는 노래 왜 아무도 없어 따뜻한 남은 건 내 방구석에 남은 내 이불뿐이라고 생각했던 내게 MJ처럼 You are not alone 나도 모르는 사이 내게로 다가와 손 내민 건 It was you Ooh, 하루 일에 지친 날 일으켜줬던 건 It was you You are not al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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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감사합니다.